안녕하십니까 26번입니다 바보같은 계집애가 날아가는 걸 보려고 5마일이나 걸어왔단 말이에요? 쇼운 전 매일 밤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지금 저리가 좀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? 네 당신은 내 집 뒤에서 내 등을 끌어당겼잖아요 내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존마처럼 땀을 흘렸다고요 아닌가요? 내가 그런 꿈을 꾼 건가요? 날 내쫓은 건 당신 부인이에요 난 당신 표정을 봤어요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걱정 당신같이 뜨거운 남자가 그렇게 허락받은 여자를 아느라고 그 여자가 우리 마을에 쏟아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도요 나에 대해서 탐험이 없는 거짓말들을 밀어넣고 있는데도요 당신은 그 병신같은 여자한테 붙들여서 꿈쩍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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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